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제 며칠 전에 떨어뜨렸던 후레뉴가 순식간에 이렇게 되어버렸네요 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쪽에 보면 여기 물렀거든요? 물러서 입장이 후두두둑 떨어져요 입장이 손대면 이 기둥만 그런 것 같은데 일단은 이 기둥을 이렇게 잘라내볼게요 어차피 반쪽만 있어도 살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렇게 케어를 해볼게요 아래쪽은 괜찮은 것 같아요 뿌리쪽은 괜찮은데 이렇게 케어를 해보겠습니다 살지 안 살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너무 생장점 가까운 데서 떨어뜨리면서 입장만 깨진 줄 알았는데 그 사이에 무르기 시작했다고 하구요 그래서 입장이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일단은 반 자르는 조치를 취해놨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살 수 있겠죠? 일단은 이렇게 둘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씩 제 후랜유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군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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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